아유 반갑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사과문 버스터콜이 들어와가지고 됐다 이제 가자 마루보암 상관 대기중이라고? 혹시 시간 남으시면 영재의 방명록 가능한가요? 달키암입니다 생일기념으로 아유 써드려야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디콜 하나 만들자 그냥 형 이름 뭘로 할까? 어 그냥 뭐 컨테이너 벨트 어때? 그냥 뭐 공장 사관 공장 하자 그냥 사관 공장 사관 공장 공장 외에 어때 형 공장 외에 아 휘든 빼 형 3관은 뜨뜨마로랑 3인초에서 깨고 와야 돼 완전체는 4관 부터야 야 근데 나 무섭다 야 이거 죽으면 역적 되는 거 아니냐 이 방송인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야 그 나 3관 깨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시청자분 물어보니까 상관 너 가야 된다며 우리야 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야? 내가 추천해줄 몇 명이 있긴 하거든 어 경험치 맥스인 애들을 몇 명 아니까 데려가면 좀 쉽게 깨지 않을까? 마루야 너도 3관 깨야 되지 지금 나는 나는 일단 오늘 3관 깨면 바로 가는 건가요 4관은? 다 기다리고 있긴 해요 지금 그럼 새벽에 깨고 가는 거야? 응가비가 새벽 3시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3시 정도까지 하고 일정이 안 되면 내일 한 번 더 모여야 될 듯? 이다웅은 지금 뭐 결혼 그것 때문에 바쁘지 않음? 아 수가 또 와이프 집에 보내고 왔어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일 키포인트는 상관문을 빨리 깨는 게 키포인트겠네 아 이씨 상관문 딜만 나오면 깰 것 같은데 아유 모기님 하이오 아 모기님 처음 뵙겠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무섭네요 벌써부터? 아니 왜 이렇게 저분이 무섭냐 아니 내가 왜 무서운 거야? 봐봐 무섭잖아요 벌써부터 근데 아무리 안 무섭네 말아야? 아니 그 목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 때문에 아 벌써 목소리 때문에 그래 고객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 갑자기? 그냥 뭐 저도 말 좀 썩고 싶어가지고 일단 말 좀 썩고 싶어가지고 렛츠고 렛츠고 하려고 원투마리 깬다 아 이거 다른 분들 마이크 안 드시는 분들 있으니까 마루야 그냥 암스콜 좀 하자 오늘 또 알겠습니다 난 암스콜 하는 게 편해 어 와 30초까지 깎여? 더 세운데 뭐지? 다 세신 분들이니까 난 안전하게 간다 허니! 아 이거 허니라서 죽었네 허니가 공중재비를 돌아야 돼가지고 스킬 수 있게 개성룡 어 가자 가자 개충개충 까비까비 오늘 안에 깬다 역사 까비까비 깬깬 중 금방 깬다 내가 남으세요 어 와아 나 이씨 하아 2인줄 알았네 푸네 이 젠장씨 와아 나 이씨 하아 2인줄 알았네 푸네 이 젠장씨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욕도는 제가 처음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 이거 변호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? 어그로가 작성 저한테 끌려가지고 약간 변호가 안좋은거 같은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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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3분 해드렸습니다 재수가 너무 없는데? 대원에 지금 뭔가 너무 악감정이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악감정이 있는게 아니라 3천만원짜리 돌을 끼고 있는데 DPS 2400만원 아 그게 처음에 돈 들어간 캐릭인가? 네 와 올해 3천만원이었어? 확실히 아휴 마루 데리고 오면 좋아 아 3명 기다리는 중 그러면 2명 기다리는 중 3명 기다리는 중 어 부담드리는건 아니고? 아 오케이 장고만 하세요 장고만 금방 갈게 우리야 부담 갖지 말래 어 찌르기! 탕후루 아니 탕후루나 불러요? 탕후루도 하루에 8개씩 먹거든요 아니 그냥 과일에 술탕 발라 놓은거 아니야? 타임머스켓이랑 귤탕후루가 오트던데? 근데 귤탕후루랑 귤탕후루 사탕이랑 뭔 차이예요? 그건 사탕이잖아 탕후루는 과일이 들어간거고 직접적으로 격돌 잡음 2당 걸리고 나리님 암수 격돌이 너무 무서워 일단 수리할게요 지금 맞격이야 지금 격돌해줘 격돌해줘 아 안됐어 빨리가죠 이다영 아까전에 격돌했는데 왜 격돌하러 갔음? 아까전에 이다영은 격돌하지 않았어요? 세번째? 아 맞네 아무도 안가길래 위치 잡히고 나가시면 될거 같아요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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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들려고 카메라 한다 진짜 이거 맥이님 와보세요 아 나하고 놔 아 미안합니다 궁박을 생각만 하고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야 미안하다 다른것 좀 하고 있으면 안되냐 부담되게 왜 방송을 보고 있냐 아니 니가야 니가자 니가? 어 계속 어글 관련된게 다 나만 잡히네 그러면 워로드를 하나 하자 뜨뜻이 저는 워로드를 딜빵하면 사멸도 싹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정도 자신감의 워로드를 키우고 주력기 박을때 대가리 딱 돌려가지고 도발 어 그렇지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키우고 그 카멘 갈 때 내 기상이랑 같이 가자 가시죠 니가 아파요 난 갈지도 몰라 나 이거 가요 나 간다 진짜 간다 간다 가버릴지도 몰라 나 지금 구중이야 레전드 간다 진짜 간다 간다 가버릴지도 몰라 야 치명상이 부스텍이야 이다 말이면 안돼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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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형이 해줘야된 명 청 멍청! 깨줘 이제! 믿고 있었다구! 드디어 가냐! 가자! 오케이 그럼 다음 히든 리나 아 나 스페가 1초 꿀 승부야아아아아악 요거는 해볼게요 요거는 이거 히든이야 렛츠고 에잉? 안 맞아 엉덩이 비우세요 나 밑에 뭐하는가가 있네 스페로 들어와 스페로 들어와 가세요 유령 마루야 격돌 10패야 일단 딜 군신 이건 좀 운에 맡겨야 돼 창씨 존네 멀리 빼고 와 유령입니다 아 패턴 중 패턴 중 아니 쿠바 백을 못 잡아 하아 좌우로 서주세요 좌우로 어걸자 야 이거는 운에 맡겨요? 일단 최대한 팍트에 강포보겠다 아깝다 아 좋네 아깝다 아 아깝다 우리 갈 수 있을까? 네 시작했는데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가 됐지 지금 가을이니까 안돼 몇시가 좀 오세요? 야 이 뜨발넘아 그만 뛰죠 이 새끼야 지금 몇시간째 기다리고 있는거야 그만 집중해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진짜 나이차 카운터 굿망가에 살려 굿망가에 살려 굿망가에 살려 조심해 탕후루 오늘 하루종일 응원하고 있어 제발 깨줘 나도 나도 레이드 하고 싶어 백이 안들렸어 나 그냥 때린다 몰라 그냥 때리세요 나이스 야 깼까 아 이야 станов지 약간 샘물 500원 짜리 샘물이 아닐것 같으 550원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이 예이 예이